시작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할 게임은 바로 디시트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이제 무슨 게임이냐면요 마피아시나요 여러분들?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 게임을 공포게임으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멀티게임인데 또 굉장히 서버 문제 말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게임의 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이제 방이 총 3개가 있어요. 맵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되고요. 마피아도 랜덤으로 뽑힙니다. 이렇게 방이 총 어마무시 3개가 있고 출구 입구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1레벨 2레벨 3레벨 등등 이렇게 방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템들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색 피. 이건 이제 마피아 이 괴물들이 이 피를 먹어야지만 이제 맵에 이렇게 다 있어요. 이 피를 먹어야지만 이제 괴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괴물은 이제 6명 중에 2명이 괴물이고요. 6명 중에 2명이 괴물이고 나머지는 이제 4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이걸 먹은 다음에 괴물만 이걸 먹을 수 있는데 괴물이 이걸 먹은 다음에 키를 누르면은 괴물로 변신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정전이 돼요. 정전이 돼가지고 어... 껌껌해지면은 괴물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몰래 사람을 죽이는거죠. 그래서 이제 권총이 있는데요. 이 권총이 투표회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반, 가반수 이상이 이 권총으로 사람을 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괴물이야! 이러면서 쏘게 되면 그 사람을 죽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인지 괴물인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괴물을 알아낼 수 있는 또 이제 그... 탐지기가 있어요. 경찰같은 역할이죠. 그 탐지기도 맵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탐지기로 이제 괴물인지 인간인지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등등 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요기가 이제 정전이 일어난 다음에 정전이 끝나면은 다들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요기는 이제 독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독가스로.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이 옆의 문으로 이렇게 이제 이쪽 문이 열려요. 정전이 끝나면 이쪽 문이 열리니까 이쪽 문으로 빨리 찾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지 않으면은 독가스에 질식돼 죽고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또 독가스가 어... 아 또 정전이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방까지 인간들은 그 괴물을 찾아내가지고 마지막 출입구까지 나가야지만 음... 인간의 승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출입구까지 못 나가고 괴물들한테 다 잡아먹히면은 음... 답도 없는 겁니다. 음... 이런 식으로 어... 하면 되는 거고요. 정말 쉽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새끼 몰라? 링링 새끼. 이번엔 다 알려... 아 그거죠 리사죠 리사? 리사요. 리사? 또 다섯 명인데?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번엔 누굴 요나... 나야 이번에. 솔직히 이번엔 나 아니겠다. 진짜 나일 일이 없어 이번에. 이번엔 나야. 이 게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더라고. 맞아 근데 진짜 계속 걸리면 계속 걸린대. 이 게임 랜덤성이 똥이여가지고. 그래서... 나 방금 화면에서 빨간거 떴거든? ㅋㅋㅋㅋ 어? 조심해. 수상해. 강나왔어 이거. 미식님이야. 뭔데? 강나왔어 이거. 미식님이야. 아니 맨날 나야. 맨날 미식님이잖아요. 아닌데요? 이번엔 나 죽으면 미식님이야. 나 죽으면 미식님 바로 싸. 나 죽으면 바로 미식님이야. 아니 진짜 미식. 미식은 살려주십쇼. 나 어디에 말이야? 네? 일로 올라오세요. 야 맨날. 이분도 위험해. 나 붙여 어딨어. 진짜 저를 좀 살려주십쇼 이번엔. 이거 뭐야? 인스펙션 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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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한글화 안하셨어요? 이거 옵션에 한글화 있는데. 여기 누구야? 옵션. 우격인가? 아 있네 한글화에 한글이 있구나. 네 한글화 있어요 한글화 있어. 응. 어 이거 이거 카메라야 이거 카메라. 이거 카메라 카메라. 뭐가? 됐다. 카메라 먹었어요 저 카메라. 내 거야. 우리 단순간도 한번 찍어보자. 아 내 건데. 아니 왜 왜 왜. 먹었어 카메라? 네 카메라 먹었어요 저. 어딨어 나머지. 링링님 딸기잼 맛있어요? 링링님 딸기잼 맛있어요? 링링님 딸기잼 맛있어요? 여러분 링링님 혈액팩 쳐다보면서 왔어. 링링님. 링링님.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앞에 없는 줄 알고 혈액팩 쳐다보면서 오다가 나오는 거 뭐가 길 떼어. 으악! 으악! 나 깜짝이야. 잠깐만 누구야 살려주세요. 어디였지? 부처 죽었구나. 오지마 누구야. 무슨 일인 무슨 일. 무슨 일이야 진짜로? 야 부처 죽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부처님 죽었어요 지금? 오케이. 따라오세요 이제. 부처님. 부처님이 죽었다고? 딱 봐도 연기하는 거 안 보여? 누가 연기하는데? 안 돼? 그분. 아. 그분? 근데 이거 원래 죽은 사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았나? 응. 죽은 사람 말하면 안 돼. 무서워.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어? 어? 이거 뭐 다음 층으로 가야되네. 그러게. 어? 여긴 갔다. 다음 층 다음 층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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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단 적극림은 아니야. 적극림은 내가 검사인데 아니었어. 검사하는 게 있었어요? 어 뭐야 나 렉 걸렸어요. 검사하는 게 있어? 저 렉 걸렸어 저 렉.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나 근데 이거 렉 너무 심하다.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이거. 다들 어딨어요 지금? 나 올라왔어요. 내 생각엔 미식님 같은데? 미식님 있다라고? 제가 또 걸렸다. 말도 안 돼. 저 카메라도 있는데 지금? 큰일 났다. 괴물이 카메라까지 있어. 그러니까. 카메라는 뭔, 뭔, 뭔 용도임? 괴물 잠시 못오게 막을 수 있어. 아아. 적극림 어딨어요 적극림? 적극림 어디갔어? 다들 어디갔어요? 적극장. 기다려. 거기 가만히 있어. 딱 가만히 있어. 님도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네 가만히 있으라니까. 먼저 움직여. 사람들 다. 어? 문 왜 닫아? 형기님 형기님 형기님. 형기님 형기님. 형기님. 어 잠깐만. 맘있다 맘있다 이거. 어우 황장이야. 소리봐. 괴물이다. 트름한다 트름. 왜왜왜 어디서 트름 난대. 왜왜왜왜 어디서 트름 난대. 야 저 릴링이나 미식님이 다 세상 저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어디서 트름 난대. 아니 왜에에에에에에. 트름이 나. 진짜 세상 사람 말을 저렇게 어색할 수. 어색하게 할 수가 없어. 님아. 죽은 사람 조용히 해야되는거 몰라요? 나 살아있어요. 그래요? 그걸 멋대로 죽여요. 지금 괜히 찔리니까. 죽은 사람 가만히 있으라고 한거. 분명해요 저거. 난 진짜 절대로 찔리지 않아. 오빠가 근데 왜 나 몰아? 오빠가 온거 아니야? 참. 진짜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든가 이 괴물자식아. 괴물자식? 말 다했어? 자식들아. 말 다했어? 나 자식 아니거든? 연일 할 수 없잖아. 일단 닉님 확정이고. 아 잠깐만. 뭘로 가야돼? 닉님이 왜 확정이에요? 감싸주지 마세요. 이 괴물들아. 감싸주지마. 지금 서로. 어 근데 나 너무 멀어. 죽어라. 괴물자식아. 아니 니 말 말 너무 심하지마. 빨리 투표해. 빨리 투표해. 빨리 투표해. 투표해. 아니 나 너무 멀어. 나 뭐할래. 아싸. 아싸. 이거 미식님 죽였고. 이거 링링이. 나 카메라에 있어. 이거 괴물 와야지만 써주세요. 나 아니야. 링링이라고. 링링이라니까. 이거 링링이나 어차피 숨 참아서 죽으면. 근데 그래. 이거 우리 밖에 안 남아도. 이거 우리 탈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아 가스 차서? 응. 저거 마지막 문. 퓨즈 찾아서 나가야 돼요. 우리 사람만 살아도. 이거거든. 차. 퓨즈 이거. 설마 이래놓고 헥스님이겠어. 다 말했잖아 방금. 응 됐다. 링링. 링링. 네에. 괴물 없는거죠 지금. 오. 예에이. 아 맞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진짜. 아야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아 나 너무 멀었어. 두 분에서. 이게 초반에. 링링님이. 혈액팩을 쳐다보면서 뛰어왔단 말이야. 근데. 미식님이랑 있었어. 야 미식님한테 얘기를 했어. 아니 저 혈액팩 후보소 왔다고. 근데 나에게 그렇게 크게 호응을 안해줬다는걸. 느끼자마자. 어. 밤이 되었어. 아하. 그러게 나 죽었어. 그러게 갑자기 위식님이. 변신하더니. 어허. 내가 죽고 링링님이 날 쳐다보고 있어. 아하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흫. 아에에. 큐 누르면 안에 들어가면 큐 누르면 나와요. 아 진짜로? 네. 아 그거 감염자만 나오나? 감염자만 나오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거 감염자 할땐 큐 누르면 나오더라구요. 안나오네 가명잡은 아니다 여기 나오네 나오네 키눌면 나와 아 안 움직여 나 안 움직여 어 뭐야 나 저 안 움직여요 레알 왜 안 움직여? 영어 눌러요 한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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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어 깜짝 놀래라 저 나가야 되는 줄 나는 여기 길찾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쏘는거 아닌데? 파인드 트래커? 저 링링님? 안녕하세요 방금 뭐 보면서 갔어요? 나 그냥 걷고 있었어요 저기 앞에 빨간거 보면서 간거 아니에요? 니마 울지 말아주실래요? 그로와요 저랑 등대고 여기 앉아있어요 내꺼야 이거 내꺼야 족고기 절로가 누가 카메라 찾았다 아 잇츠 미 그리고 지금 프린님한테 그거 달아놨네 밑줄줄 저기 앉아있으라고 서있지 말고 저 총구좀 타르트 컨트롤이로요 컨트롤 아 나한테 달지 말라고 나한테 달면 괴물이 나 쫓아오잖아 어 아 괴물핫도 보여요 그게? 괴물이 괴물도 보이죠 괴물이 인간인데 싹다보이는거 아 저거 프린이야? 리니님 저거 먹고싶죠 저거 프린이요 네? 먹고싶죠 아니요? 아니요? 피가 부족해보이는 얼굴이 피가 부족해보이는 얼굴도 있어요? 약간 철분이 부족해보이거든요 어 부처님이랑도 똑같은 캐릭터거든요 아니 쫓아오지마세요 조건이 그래요 아 부처 어딨어? 나? 감염자 죽일라고 기다리고 있어 아니 니와 저한테 왜이래요? 아 여기 가만 앉아있어 응 진짜 감염자 오기만 하면 내가 사진 찍어버릴꺼 누구 사진기 들고 갔어 누구 오기만 하면 사진 찍어버릴꺼 내 꽁무니만 따라와 알았어어 살고있어 멋있어 알았어어 알았어우아스어 호이찬 호이찬 야 나와나와나와나와나 나 다음축 열렸다 나자 나가자 다음축 열렸다 이번파는 괴물이 얌전하구 왜냐면 내가 링링님을 보고 있었거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고 둘다 괴물 아니야? 둘다 괴물? 여기 지금 프리님이랑 저랑 먼저 도착했거든요? 이미 오면서 혈액팩 하나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이리 와요 빨리 어디로? 프리님 혈액팩 안 먹었어요? 파밍왕이 될거야 아 어 여기있다 나 괴물탐지기를 찾을 때까지 움직인다 뭐야 핵스님 뭐 먹어도 돼? 나 트렛 먹으면 트렛 어디갔어? 왜 말 아니에요? 아니 혈액팩 먹으러 가지마 이리 와 혈액팩 먹으러 가느라고 지금 그거 말 안한거죠? 거기 그쪽에 보세요 그쪽에 혈액팩 없음 잠깐만 어 여기 앉아 프리나 나 템파밍왕이 될거야 아니야 파밍하지마 어차피 한방에 뒤져 이거 무슨소리야? 아니 가만있어 주인이해 알았어요 내가 수갑 채워놨다 아니 내가 왜 어 말을 들어야되지? 생각해보니까 조용히해 이 돼지야 야 돼지라니 조용히해 돼지야 아니 말을 왜 들어야되지 이래가지고 자기 돼지 가만있어 가만있어 돼지가 돼지한테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다 가만있어요 카메라 들고 있어 카메라 들고 있어 카메라 들고 있어 가만있어 죽기싫으면 가만있어 죽기싫으면 가만있어 그러면서 다 움직이는거 다 알아 너도 여기 앉아와 와 여기 셋쌍둥이다 셋쌍둥이 안녕하세요 야야야야 이거 괴물 하나 하나 2000%로 링링님이거든 여기 네벙 중에 하나 무조건이거든 링링님 여기 누가 링링인데 누구 여기 여기 창문에 있는 사람 안녕 이거 안써지나 안써지나 아 저 한명 더 왔다 흐흫 이거 안써줘요 괴물한테만 써주는거 아니에요? 해독제 아니 해독제는 그거에요 그 쓰러진 사람 싫어해주는거 아 그래요? 응 괴물한테 쓰러졌을때 잠시 기회있잖아요 저 뒤에 누구냐 그때 20촌가 살릴수있는거 저 문으로 와리가리 털던 사람 누구야 그니까 봤어 지금 단독행동하고 있는 사람 핵스님이네 저 사람이네 저거 이거 핵스님이랑 링링입니다 뭐라고? 남한테만 왜 그러는데 진짜 뭐 남한테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 남한테만 아무것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적극님 안보임 퓨저 퓨저 넣어야지 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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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초기야 그 와중에 적극님 안보여 오케이 이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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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생존자가 투표로 엄한 사람만 안 죽이면 이겨요 엄한 사람만 안죽이면 돼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제 생존자가 다 모여 움직이지 마 다 모여 야 이방이야 다와 다와 여기 아니면은 범인이야 여기 아니면은 바로 속거야 릉릉이 없다 아니면은 바로 속거야 야 릉릉이 없어? 가고 있다고 다 모여 빨리와 여기와 내가 릉릉님 걸어왔던 길 보고 올게 여기 미싱님도 있구나 야 여기 미싱님도 있구나 잠깐만 기다려줘봐 나간 사람 이제 다 범인이야 부처 빼고 지금 나간 사람 범인이야 이제 다 끝났어 나간 사람 범인이야 지금 확인 다 하고 있어 cctv 돌아가고 있다 지금 어차피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퓨즈만 빨리 먹고 야야 일단 릉릉님이 아닌거 같거든 아 아 누구야 프린님 왜 때려요 프린님이다 프린님이다 몰아가지마요 몰아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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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2번으로 씌우려나가 안죽잖아 이거 아니 때리지마 아니 아 이거 부처님 왜 때렸어 이거 누구야 쓰러진 사람 투표하면 안돼 투표하면 안돼 투표하지마 총 쏘는 사람 범인이야 나 이미 죽었어 아니야 살아나 아니야 안죽어 나 이러면 누가 쐈어요? 아니 부처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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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투표 맞으면 다시 처음 부분에 이거 출구 찾아야돼 출구 찾아야돼 그냥 이거 희생하고 찾고 나가요 그냥 이거 희생하고 찍고 나가 이거 희생하고 찾고 나가 그냥 맞아 야 이거 나가야돼 이거 나가야돼 난 카메라 있다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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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아니네 어 깜짝아 이거 희생하고 나가야돼 이거 희생하고 나가요 그냥 빨리 퓨즈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이거 인간이 이길 수 밖에 없다 하아 살았어 살았어 감염자들 멍청한 감염자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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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카메라로 무장 중 무장 중 대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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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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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 어 헛하핰흫 챠 으흐흫흫흫흫흫 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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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부탁님이 너무 날잡았어 이거 어떻게 할수가 없어 나 말했잖아 100%라면 아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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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빨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디씨츠 마피아 공포 게임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어 말을 했군요 여 기초에 녹화 준비할께요 빠잇